여러분들 안녕! 구하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 컨텐츠는 바로 실전 영화회화 시즌2! 바로 오늘 7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목 보셨습니까? 오늘의 제목은요 바로 울리지 않는 전화인데요. 자 먼저 우리 7화 들어가기 전에 6과 마지막 부분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됐죠? 한번 우리 6과 여기가 지금 6과 복습할 스크립트인데요. 우리 저번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거 잘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로리가 얘기했죠?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자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떡하지?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크랙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We gotta wait for the right moment. We gotta wait for the right moment. 무슨 뜻이에요? Right. 적당한 moment. 순간. 때. 라는 뜻이죠. 우리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만 해. 라는 뜻이었어요. He's gonna fall asleep pretty soon. 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He's gonna. gonna는 뭐예요? going to죠. fall asleep pretty soon. soon 하면 뭐예요? 곧 잠에 빠지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주에 sleep과 a sleep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봤어요. 자 sleep은 내가 자고 있는 동작을 강조할 때 sleep을 써요. 자 asleep은 내가 잠이 든 상태에 강조가 될 때 그 잠이 든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 asleep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크랙이 뭐라고 얘기했죠? Do you see that? Do you see that? 뭐예요? 너 저거 보이니? That's his cell phone.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남자의 핸드폰이야. He's addicted to smartphone. 자 여기서 갑자기 흐름에 맞지 않는 그냥 하나 문장 넣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He's addicted to. Be addicted to 하면 뭐죠? 뭐뭐뭐뭐에 중독이 되다라는 뜻이었죠? Be addicted to. 중독되다. 그럼 뭐예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we're lucky. 만약에 우리한테 행운이 있다면. 만약에 운 좋으면 이란 뜻이에요. if we're lucky. 우리가 운 좋으면 말이야. 그리고 로리가 대답하죠. we can reach out. reach out and get that smartphone to call 911. 무슨 뜻이에요? 뻗을 수 있어요. reach out and get. 뻗어서 주술 수 있다는 거예요. that phone. 어떤 폰이에요? 그가 떨구는 스마트폰을 주워가지고 call 911. 911에 전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했죠? 9-1-1이에요. 한국은 112, 119 이게 나눠져 있죠? 근데 미국은 112, 119 모든 걸 다 9-1-1. emergency call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우리 문화 수업도 했었죠? 자, 그랬더니 크래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맞아, 맞아. I'm so sorry, I put you in danger. 무슨 뜻이에요? I'm so sorry, I put you in danger. 미안한데 왜 미안한데요? I put you. 너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어디에? 위험에. 결국은 뭐예요? 위험에 빠지게 하다. put 이라는 단어였죠? put. 위험에 빠지게 하다. put you in danger. put him in danger. put my mom in danger. 하면 뭐예요? 나의 엄마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 하다. 라는 뜻이죠. put.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주한 외국대사 동시통역을 할 때요. 가끔씩 이렇게 막힐 때가, 저 말고 일반 통역자들이 막힐 때가 이런 거예요. 위험에 빠트리다. 뭐 빠졌다. 여러분들 빠트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put 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의 사용을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 스피킹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ut something in danger 하면은 무언가를 위험에 빠트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크랙이 뭐라고 얘기했죠? but why did you come? 그런데 여긴 왜 온 거야? 라고 뻔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well, you never called me after that evening. 무슨 뜻이에요? 너, 그날 저녁 이후로 나한테 전화도 안 했잖아. 이런 뜻이에요. I heard you were sick. 그리고 나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 I heard you were sick. 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에 들었다라는 얘기죠. and suddenly, 갑자기 you don't even show up. 자, 여러분들 뭐예요? 그래서 미팅에 나타나다 라고 하면은 appear. 자, appear. 그 다음에 show up. 이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appear은 약간 뭔가 호련듯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뭐라 그래야지? 약간 없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appear. 드러나다, 나타나다. 약간 이런 뜻인데 show up 하면은 그 미팅을 위해서 참여하다라는 의미에 나타나다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전 영어에 쓰이는 뉘앙스들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미팅에 나타나다 할 때 I appear the meeting 하면은 되게 어색해요.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I showed up for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해요. I showed up for the meet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뉘앙스 있게. 마치 내가 외국에 1년 갔다, 1개월 갔다 하는데 마치 1년 살다 온 듯한 그런 거짓말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of course I was worried. 그리고 어 당연히 너가 걱정되지? 어? 안 걱정되겠어? 막 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크랙이 갑자기 suddenly kisses 로리. 뭐예요? 갑자기 로리를 기습 뽀뽀라 하죠. 여러분들, 영화 보면 꼭 나오잖아. 완전 지금, 어? 폭탄을 제거하는 게 한 60초 남았어. 그래가지고 막 60초에서 지금 40초 떨어지고 막 30초 떨어지고 있어. 근데, 어? 폭탄 터지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거기서 빠져나올 시간도 없는데, 꼭 그 자리에서. 꼭 그 자리에서 키스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키스를 해. 키스를 하고 자신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꼭 2초 남겨두고 빠져나와요. 그죠? 과연 현실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막장 드라마를 계속 지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맨틱한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크랙 suddenly kisses 로리. 뭐죠? 로리를 갑자기 뽀뽀를 했다라는 거예요. kisses. 자, 여러분들, 3인칭일 때는 ES 붙는 거 아시죠? 자, kiss. I kiss you. 나는 너를 키스한다. You kiss me. 너는 나를 키스한다. He kisses you. 그가 너를 뽀뽀한다. She kisses you. It kisses you. 그 강아지가 너를 뽀뽀한다. 이렇게 3인칭일 때는 ES 붙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기초 영어 회화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래그가 뽀뽀하고 나서 꼭 항상 여러분들 대사 똑같은 거 있잖아.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뽀뽀했어. 그러나서 정신을 차면... 미안, 미안.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I'm so sorry, I wa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리가 grabs him and kisses again. 뭐죠? 그러고 있는데 로리가 다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메모장 뒤에 내 표정이 어떤지 되게 궁금하지? 막 튀어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Craig suddenly kisses 로리 했는데... 갑자기 로리가 다시 grab 해가지고... kisses again.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While they are kissing. While they are kissing 뭐죠? 그들이 키스를 하는 동안 이라는 뜻이에요. The man drops his cell.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가 그의 핸드폰을 떨구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육과였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육과. 그리고 여기 우리 프라이스리스님이 좋은 얘기해 주세요. S, O, S, H, SH 발음이죠? 그리고 CH, CH 발음이죠? X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ES를 붙인다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육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7과 오늘은요. 이 드로피스 셀폰 한 후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 됐죠? Let's go. 로리가 얘기합니다. Look! Look! He dropped his cell phone. Can you reach it?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웠던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Look! Craig, look! 뭐예요? 저것 봐! 저것 봐는 뜻이에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이렇게 다 안 쓰고요. Look! Look! 저거 봐! 이런 뜻이죠? 저거 봐! 라는 뜻이에요. He dropped his cell phone.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그가 셀폰을 떨어뜨렸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드디어!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이에요. 드디어! 라는 표현. 뭘까요? 드디어! 마침내! 라는 뜻으로 아, 좋아요. After all. Finally. 좋은데요. 자, finally가 맞고요. Finally. Finally. 자, At last. 이런 표현들 있죠? At last. 마침내. 드디어는 At last.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After all도 마침내인데 After all은 이 앞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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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After all.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요. Finally는 마침내 그냥 이제 드디어!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그래서 Eventually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Finally, 결국은 결국은 Eventuall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He dropped his cell phone. Finally! He dropped his cell phone. 뭐죠? 드디어! 드디어! 그가 핸드폰을 떨궜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Can you reach it?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손 닿겠어! 라는 뜻이죠. 손이 닿을 수 있겠어! 그죠? 아, 좋아요. 의역 좋고요. 결국엔 뭐예요? 집을 수 있겠어? 핸드폰을 집을 수 있겠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Can you reach it? Can you reach it?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Craig, look! 저거 봐! Finally! He dropped his cell phone. 뭐죠? 마침내! 드디어! 그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Can you reach it? 닿을 수 있겠어? 요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시죠? Craig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ah! Hold on! 자, 여러분들! Yeah! Hold on! 무슨 뜻이죠? Yeah! Hold on! 그렇죠. 기다려! 라는 뜻이에요. 기다려! Hold on! 기다려봐! 기다려봐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hold on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뉘앙스를 넣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old on a second 자, 예를 들어서 공손하게 Can you hold on a second 하면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hold on a second 자, hold on 하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hold on a second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hold on hold on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어렸을 때요 막 거짓말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쳤단 말이야 아, 엄마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랬고요 막 아, 근데 선생님이요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어, 성적표가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낌새를 챈 거야 그때 hold on 잠깐만 요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hold on 잠깐 잠깐 뭔가 수상한데 hold on 잠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hold on 잠깐 요런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ld on hold on 그래서 미국에 보면 hold on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계속 연이어가지고 hold on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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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약간 요렇게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래그가 얘기를 하죠 지금 크래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야 hold on let me try let me try 뭐예요? 자 let me try 요 편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let me try 내가 해볼게 좋아요 내가 해볼게 라는 표현인데요 자 let me try 하면 try는 시도하다 라는 거예요 내가 시도해볼게 라는 직역인데 그거를 의역을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시도한다는 거예요? reach and get that smartphone 그거를 try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let me try 하면은 내가 해볼게 라는 뜻이에요 어 이해되시죠? 내가 해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 발표해볼 사람 하면은 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 I'll try I'll try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I will try let me try I'll try 같은 거죠 제가 해볼게요 I'll try let me try 하면은 어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자 I'll try 하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약간 어 허락을 조금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고요 let me try 하면은 그냥 내가 해볼게 라고 선언을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깝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let me try 내가 해볼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실전 영어회화 할 때마다 맨날 come on come on come on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 come on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자 맞아요 자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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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다 다 제발 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come on 하면은 제발 제발 좀 아 제발 약간 요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come on come on come on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come on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고등학교도 스포츠 리그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라켓볼 선수였단 말이지 테니스 선수였고 그래가지고 막 육상선수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종목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응원하러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지쳤어 그래가지고 막 질려고 하고 멘탈이 지금 또 깨지려고 해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응원할 때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자 자 힘내 힘내 자자자 야 기운 내 기운 내 정신 차려 요런 모든 의미가 파이팅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come on come on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heer up cheer up 요 이거랑 얘기랑 비슷한 거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come on은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cheer up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 cheer up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힘내 힘내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힘내 힘내 이래가지고 자 첫번째는 어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했어요 자 절대로 파이팅 파이팅을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건 파이팅 하면은 싸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파이팅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는 거는 콩글리시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쓰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자 힘내자라는 뜻으로 cheer up cheer up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왜 배운게 cheer up이니까 기운내 힘내 cheer up 그런데 cheer up cheer up 이라는 말도 잘 안써요 자 cheer up은요 완전 어떤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막 여자친구랑 완전히 막 헤어져가지고 하하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cheer up man 이렇게 한번 다독여줄 때 cheer up을 쓰지 파이팅 힘내 이럴 때 cheer up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때 쓰는게 바로 이 come on 입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man come on come on 이렇게 쓰는거에요 이해되시죠 아 우리 망치아가 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 keep it up keep it up은 무슨 뜻일까요 자 keep it up은 뭐냐면 지금까지 해놨던거 그거가 it이에요 keep up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keep it up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거 keep it up 유지해라 결국엔 뭐에요 파이팅 그 상태 유지하라는 얘기에요 그거가 come on 이랑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해요 해가지고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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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아 오늘 연기 잘되는데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s i got it 자 여러분들 i got it이 뭐에요? 진짜 용쓴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뉘앙스 잘 알려줄라고 진짜 용쓴다 그렇지 잡았다란 뜻이야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은 잡았다란 뜻이에요 잡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i got it이라는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노트가 깨알같이 중요한거에요 i got it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니들 있잖아 영어 컨텐츠 할 때 관전만 하는 니들 지금 추천 즐겨찾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추천 즐겨찾기도 안 누르고 보는 니들 있잖아 어? bj한테 얼마나 추천 즐겨찾기가 힘이 되는지 아냐? 니네 추천 즐겨찾기 좀 안 눌러줄래?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i got it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뭐에요? 잘 알겠어요 잘 알아들었다 잘 알겠어요 음 그렇게 할게 라는 표현으로도 i got it 요렇게도 쓴다라는거 그래서 여러분들 i got it i got it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고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yes i got it ok let me dial let me dial 자 여러분들 우리 전화를 하다 전화를 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주로 전화를 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i will i will call 이렇게 얘기를 해요 give give him a call 자 i will give someone somebody a call 요렇게 수거로 많이 써요 누구 누구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